안녕하세요 박은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역할을 고등학생 역할을 할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얼굴을 가졌잖아요 동안이에요 누가 믿겠어요? 31 이정도면 됐나요? 데이킨으로서 더블루 돼서 영광이구요 작년에 공연을 봤는데 제가 항상 공연을 볼 때는 그 작품 속에서 내가 연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나 없나 이게 되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스토리 보이스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연은 너무 좋다 그래서 많은 걸 얻어갔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데이킨이라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이렇게 올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구요 근데 왔는데 온 걸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찬호 형한테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해석을 많이 찾았어요 저는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여서 그냥 가서 묻어가지 말고 뭐라도 하나라도 또 다른 의견이나 각도나 새로운 캐릭터 해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자 해서 조금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구요 또 나머지는 뭐 흐흫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의 같은 캐릭터의 두 가지 해석을 보는 것과 또 두 사람이 어쨌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다른 맛이 있으니까 사랑스럽게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